1프로TV 이번 주에 14일이죠.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하는데 대부분의 시장 전문가들이 금리 올릴 거다. 왜냐하면 이주열 총재 퇴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번 더 올리고 퇴임할 거다라는 얘기들을 거의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올려야 되는가. 왜냐하면 작년에 두 번 올렸잖아요. 8월, 11월 두 번 올렸는데 우리 금융통화위원회가 FMC하고 똑같은 건 아시죠? 미국의 연준에서는 FMC, 한국에서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금리 결정하고 이런 거죠. 몇 번 하는지 아십니까? 1년에? 8번? 찍은 거야? 아는 거야? 원래는 매월 했어요. 매월 했는데 2018년도인가부터 우리도 8번만 하자고 너무 자주 하니까 사실 금리 결정이라든지 통화정책이 너무 자주 회자되는 것도 좋지 않고 미국도 8번 하니까 한 달 반씩 해서 8번 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올리면 그래서 연이어서 올리는 거예요.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렸거든요. 12월에는 없단 말이에요. 1월 달에 회의. 그러니까 연달아서 두 번 올리는 거가 상당히 오랜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17년에 바뀌었네요. 12회에서 8회로. 그런데 2000년 이후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총 빠르게 올렸던 시기에 총 세 차례로 이야기 되는데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연이어서 올리게 되면.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올리면 주담대, 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동해서 바로 올라가죠. 그래서 어쩌면 이번에 이렇게 올리면 주담대가 상한. 그러니까 주담대 가장 높은 금리대가 6%대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거고요. 6%? 네. 6%. 물론 신용등급이나 여러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이 내면 6%까지 갈 수 있다. 6%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보면. 한 2, 3%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우리도 그렇게 그냥 한 2%대면 빌리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은근슬쩍 많이 올라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주담대 금리가 10일 기준으로 3.79에서 5.55 사이에 형성이 됩니다. 주요은행들의 주담대 금리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의 금융채 5년 물 기준 혼합형. 혼합형이라는 게 5년 고정금리 이후에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많이 하는 거라고. 이게 지난 10일 기준으로 연 3.79, 가장 낮은 게 연 3.79도 가장 높은 게 연 5.55니까. 만약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금리 상환선은 0.25%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6자를 찍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보세요. 그러면 1억을 빌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집 사는데 1억만 빌리는 사람들도 좀 드물지. 한 3억 빌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3, 6, 18. 6% 내면 1,800만 원 내야 돼. 그러면 1,500만 원, 150만 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꽤 부담되겠네요. 엄청 부담되는 거지. 물론 상승액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체감하는 게 문행에 이자 내는 날 딱 가면 부담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이자가 오른다고 월급을 올려줍니까? 회사에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장사하는 분들이 갑자기 손님들이 2인분 드실 거 3인분 드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 현재. 지금 시청자분들, 많은 분들이 나 2. 몇 프로다, 3.3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이미 지난 얘기고. 지난 얘기고도 하고 변동금리, 고정금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혼합형을 얘기하는 거. 5년 고정금리 이후에 변동금리 전환하는 거. 그거 조회해보시려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 조회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게 어떤 이야기예요. 어제도 사실 3%의 점심 식사 제가 대표로. 어제 오신 분이 선물도 사오셔서. 선물도 제 거, 2% 거, 정% 거, 박병찬 부장, 염승환이다. 이만큼 갖고 오신 거예요. 월병이라고 합니까? 월병. 지인이 그걸 만드신대요. 손편지를 일일이 다 써서. 저도 받았습니다.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오세요. 그냥 저희들도 그래서 성의를 표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도 이제 부천하고 선유도에서 고깃집을 하는 부부더라고요. 남자 사장님이 저보다 한 살 어리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부쟁이라고. 이름이 아부쟁이래요. 왜요?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아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매출이 4분의 1로 줄어뜨라는 거예요. 지금? 네. 평상시에 비해서. 그러면 9시 영업 제한이 있는 데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회식을 주로 고깃집에서 회식을 해서 새벽 장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새벽 장사가 아예 없어지고. 그리고 9시에 영업 종료해야 되니까. 한참 저거할 때니까. 그렇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분들도 이제 예를 들면 대출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냐. 그래서 이제 정치권이나 정부 일각에서는 이제 어떻게 그런 분들에게 손실보상을 할 거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자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기본적으로 손실이 더 늘어나는 거겠죠. 적자가 나고 있는데 코스트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과연 이제 업계도 그렇지만 이제 경제를 다루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인상을 계속하는 게 맞는 거냐. 연 두 번에서. 물론 이제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 그거 봐라. 금리 좀 올리니까 그래도 집값이 조금 잡히는 것 같지 않냐. 자산시장의 불균형 이런 걸 위해서라. 버블 붕괴되면 더 큰 후유증이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선제적으로 한 거 잘한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고 일리도 있어요. 그리고 또 바다 건너 미국에서 지금 들려오는 소식이. 야 미국도 이제 테이퍼링 빨리 종료하고 빨리 금리 인상하고. 양쪽 축소까지 한다며. 양쪽 긴축까지 한다며.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잘한 거고. 이번에 또 해서 버퍼를 많이 둬야 미국이 금리 올릴 때 우리는 숨을 좀 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요즘에 환율 봐라. 달러당 1200원 되는데 그나마 한국은행이 금리를 안 올렸으면 저거 더 뚫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일리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과연 경기 상황이라는 게 그런 자산시장의 일부 불균형이나 미국과의. 그런데 미국이 0%였을 때 우리가 0.5%가 우리가 선제적으로 1% 됐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중앙은행의 어떤 이런 통화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강한 시그널이거든요. 연 2번 연속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가 사실 이렇게 흔치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아직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채권 시장 전문가들은 대체로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가게의 이자 비용은 꽤 많이 올라갈 거다. 이런 걱정도 한꺼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태봉 또 정원석 두 분이 출연하시는데 미국에 갔다 왔으면 지금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갔다 온 분들의 온라인 보고를 받으시고 철저하게 자리를 준비하신 분들이라는 거. 오늘 방송 들으시다가 깜짝 놀라셨답니다.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왔다고 그래서. 정원석 안 간 거예요? 안 갔다 왔어요. 아 그런 거예요? 네. 그걸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한테. 고태봉 센터장이 안 간 건 내가 알고 있어요. 두 분 가셨으면. 사톡으로 형님 저 못 갔어요. 워낙 또 코로나 미국이 심하니까. 아 그런가? 그렇지. 갔다 오시면 지금 자가격리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중으로 연결하는 줄 알았지.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간 사람 두 명 나오는 거야 지금? 아니. 안 간 사람 두 명이라기는 정말. 못 가셨죠. 아니. 갔다 오셨으면 지금 자가격리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인수도 얼른 전해드리겠습니다. 빨리 해야 되겠구만. 작년에 외국인 직접 투자. FDI라고 하죠. 이게 300억 달러가 돼서 역대 최대 수준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직접 투자라고 하면 직접 우리나라가 들어와서 공장 만들고 이런 거죠. FDI라는 게 Foreign Direct Investment라고. 이것도 이제 사실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가 순매수냐 순매도냐 이거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결제하는 거. 그렇죠? 코스피나 코스닥을 사는 행위 또 채권을 사는 행위를 주식 투자 순매수 얼마 채권 순매도 얼마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들고 와서 공장 부지도 사고 혹은 동업하는데 여기다 내가 동업자금 대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FDI라고 하거든요. 이게 사상 최대치를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FDI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돈 도착 기준으로 통계도 내고 계약서 기준으로 통계도 내고. 그런데 둘 다 사상 최고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건 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를 하는데 FDI 신고 기준으로 295억 1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35조 정도가 계약 기준으로 들어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42% 늘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래서 2020년 대비해서는 당연히 늘죠. 2020년에 코로나 상황에서 싸들고 와서 뭘 했겠어요. 그래서 42%가 늘었고 기존 최고치가 2018년대 269억 달러인데 이것도 굉장히 크게 비트했다는 거죠. 실제 투자 도착 기준 그러니까 결제한 거 기준으로 하면 57.5%가 늘어서 180억 3천만 달러인데 이 FDI가 2019년부터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져 오다가 지난해 반등에 성공했다 이런 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조 효과를 뛰어넘어서 역대 최대 실적을 어쨌든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한국의 경제 회복과 공급망 확충에 기여하는 어떤 이런 직접 투자를 가장 많이 된 게 어느 것 같아요. 정보통신, 도소매 유통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비스업에 제일 많이 했어요. 서비스? 네. 235억 서비스업 뭐 예를 들면 요기요 같은 거 LG인가요? GS에서 살 때 그런데 나도 돈 내게 이런 것도.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거 서비스업이잖아요. 블루보틀 이런 거. 네. 물류창고 만들고 이런 것들. 직접 들고 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게 좀 특이하더라고. 우리 외국인 투자자들 직접 투자, 유가증권 투자하는 건 미국이 압도적으로 1등이잖아요. 그런데 신고 금액을 보니까 미국이 52억 달러로 2등이고, 아니 3등이고 EU가 128억 달러. EU? 네. 유럽에서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중화권이 75억 달러, 일본이 12억 달러. 그래서 유가증권 자본시장하고는 조금 다른 데다. 그런데 이거는 올해만, 작년에만 그런 게 아니라 통상 이렇게 많이들 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유럽 기업들이 현지에다가 공장 짓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만 한 데가 뭐. 네. 시장도 있고, 시장도 있고, 어떤 노동의 숙련도 이런 것들이 있는 데다가 많이. 소중부품 장비 회사들 다 집적돼 있고. 그렇죠.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데다가. 그렇죠.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FDI, 외국인 직접 투자는 역대 최대치를 쳤고, 도착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다. 이런 뉴스가 또 와있네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잠깐 속보 하나 전해드리면 합참 발표인데요. 북한이 동해상으로. 또 쐈어? 또 쐈니? 뭘 그렇게 쏘고 있어?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올림픽도 못 간다는데. 저녁이나 한번 쐐라. 맨날 이렇게 미사일 쏘고 그러니. 정말 지근지근 하다 니네도 진짜. 동해상으로 발사체가 날라갔다는 합참 소식이 있었습니다. 편하는 게 없어요, 애들이. 세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약간 좀 싸우는 얘기인데요. 러시아의 외무차관이 우크라이나 침공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미국과 러시아 간의 차관급 회담이 끝났죠. 그래서 세르게이 라브코프 외무차관이 내가 회의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침공 안 하거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미국 동료들. 그러니까 웬디 셔먼이죠. 상대 미국 국무부 차관. 우크라이너를 침공할 어떠한 계획이나 의도도 없으며 있을 수도 없다. 이렇게 내가 설명했고 모든 군사력 준비 조치를 러시아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만 니네들도 뭘 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주장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나토 있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게 우크라이나 이런 것들을 회원국으로 넣으니까. 그러면 바로 그 밑에서 미사일을 하니까. 이거 멈춰라 이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인공 국가들로 중단거리 미사일 등의 공격무기를 배치하지 말아라. 언뜻 들으면 또 일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협상하자 이런 건데 제가 볼 때 이렇게 우리 그럴 의사도 없다라고 확언을 한 거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카자흐스탄에 지금 러시아 군인들이 들어가 있죠. 카자흐스탄에 지금 소요사태가 일어나고 있죠. 민주화 이런 걸 요구하고 전임 대통령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 해서 유혈 사태도 나오고 있는데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사실은 거기 조약이 돼 있어요. 6개 나라인가 9였날은 탄자 들어가는 나라든가. 아, 스탄스탄 분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사실 러시아 보고 들어와 달라고 한 거거든. 러시아 군인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게 있잖아요. 두 가지 전쟁 한꺼번에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래도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이게 이제 카자흐스탄도 이제 이슬람 민족주의 같은 게 또 다시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예전에도 보면 이제 아프칸에서도 굉장히 굉장히 큰 실패를 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체첸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뭐 지금 뭐 전쟁을 하러 간 건 아니고 소요사태에서 요구해서 갔지만 거기에 주둔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카자흐스탄도 굉장히 지정학적으로도 또 이게 또 천연가스라든지 원유 쪽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거든요. 사실 탄자 들어가는 나라 중에 제일 잘 사는 나라 여기가. 원유를 원한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우크라이나까지 침공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전선이 너무 넓어진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미국과 러시아 간에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한 협상 회담 이런 거에는 애초에 굉장히 강경한 그런 거에서는 조금 누그러진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3은 저희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박병창 부장님 얼른 또 모시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하세요.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미스터마켓 2021의 경제 전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저와 함께해준 훌륭한 네 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힘을 합쳐서 미스터마켓 2021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메타버스, NFT 등 저희가 준비한 기업들을 함께 공부하시고 그 기회를 잡아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